아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메이드 위믹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코인 구조대입니다 2022년 9월 5일 오늘의 믹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강달러 때문이다 보시면 되겠죠 현재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70원을 돌파했고요 이는 2009년 4월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코인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게 되고 국내 증시 또한 자금 유출의 우려로 인해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코인의 가격 또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메이드 위믹스가 끝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죠 일단은 위메이드 위믹스의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 8월 4일에 별다른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거리량을 보이면서 가격 상승했습니다 위메이드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 상승을 저는 매집이라 보고 있고요 이 매집 이후에 위믹스 물량이나 위메이드 주식이 나온 물량이 별로 없다시피 하면서 가격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 이것을 상승 임박 신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위메이드의 시결을 놓고 보았을 때도 이번 하반기에 특히나 호재들이 질비한 상황이고요 위믹스 코인의 펀더멘탈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굉장한 호재들 또한 존재하는 상황이죠 투자에 정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믹스를 오랫동안 지켜본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기 자체는 섣부르게 매도하는 것보단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위믹스 위메이드에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위믹스 위메이드에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찾을 수 있는 위믹스에 관련된 정보들은 몇 개 올라왔거든요 그것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디앱 마켓 데이터 플랫폼 덴레이더에 따르면 게임은 여전히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분야라고 합니다 지난 7월에 전체 디앱 중에 게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7%였고 이번 8월에는 게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1%라고 합니다 그 비중이 다소 축소된 것은 맞지만 전체 디앱 중에 게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게임 분야의 일일 고유 활성 지갑 수는 약 84만 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에 관심이 있고 코인 투자를 하는 여러분들이라면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관심은 절대 끊어선 안 된다 좋은 기업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 중에서도 위믹스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믹스 위메이드에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말에 위믹스 플레이에 새롭게 리스팅된 게임이 3개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그 3개의 게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자이언트 몬스터 1입니다 이 게임은 엑스레전드가 개발한 SLG 장르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전드는 지난 4월에 위믹스에 온보딩 계약 체결을 한 대만 국적의 게임 개발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자이언트 몬스터 워를 통해 국내 게임 개발사의 비중이 높은 위믹스 플랫폼에 해외 게임 개발사들의 작품이 추가적으로 온보딩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자이언트 몬스터 워의 흥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해당 게임의 플레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자면 굉장히 아기자기한 느낌의 SLG 게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위믹스 게임을 보면서 악평을 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나오는 그 게임들의 게임성을 살펴보시고 위믹스 온보딩 되는 게임의 게임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씬에도 게임성이 훨씬 더 뛰어난 작품들이 하나 둘씩 나오긴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 이 정도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게임을 출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은 저는 몇 개 없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좋은 거 낸다 이야기하는 플랫폼만 바라보고 위믹스를 평가하지 마시고 나중에 되면 위믹스도 더 좋은 거 냅니다 지금 시점에 블록체인 게임들의 퀄리티가 어떤지 그것을 보시고 위믹스에 온보딩 되는 게임들의 게임성을 재평가해보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롭게 리스팅된 게임은 아틀란티카입니다 아틀란티카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08년도에 출시된 턴제 형식의 MMORPG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관점으로 아틀란티카를 보면 당연히 별로죠 2022년에 나오고 있는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우리가 2008년도의 게임을 보면서 별로다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좋다 말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래된 게임을 온보딩하는 데는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두터운 매니아층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매니아층이기 때문에 보다 게임에 적극적으로 과금을 하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블록체인을 붙였기 때문에 신규 유저 또한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단 말이죠 즉 오래된 IP를 들고 왔을 때 위믹스 플랫폼에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가 될 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플랫폼이기 때문에 최신작도 있어야 되고 오래된 구작도 들고 있어야지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위믹스가 벌이고 있는 일들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탄탄한 유저층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래된 IP에 블록체인을 붙여서 들고 있는 게임 개발사가 지금 있습니까 걔들은 오히려 이러한 게임을 갖고 싶어서 안달일걸요 왜냐하면 탄탄한 유저층을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시점에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플랫폼적인 관점으로 오늘날 위메이드가 벌이고 있는 일을 이해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스팅된 게임 중에 발키리우스에 대한 정보는 현재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리가 발키리우스 게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발키리우스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정보를 남겨주시던가 코인구조대 메일로 연락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탱글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탱글드는 위메이드가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프랭클린이라는 기업이 만들어낸 웹3 SNS 플랫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탱글드가 이번에 T4라는 토큰을 공개할 예정이라 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이번에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사항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탱글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여러가지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구요 탱글드의 경우에는 이번 9월에 사전 NFT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판매될 NFT의 수량은 만개고 가격은 200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NFT도 등급이 있는데 등급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이 탱글드를 통해서 벌어드릴 수 있는 T4 토큰의 수량이 늘어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9월에 출시될 NFT 또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로드맵을 보게 되면 이번 3분기에 IEO와 IDEO를 통해서 T4 토큰이 공개될 예정이라 하거든요 T4 토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구조되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구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고 있으면 정말 불확실성의 연속이죠 코인도 하루 올랐다 하루 내리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구요 위메이드 위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가격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제정신에 투자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작년의 상승 이후에 하락이 왔던 것처럼 오늘날 하락 이후에도 상승은 언젠간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위메이드라는 기업은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1500명에 가까운 인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수많은 인력들이 위메이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날 위메이드가 가장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후에는 위믹스 플랫폼의 성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고 많은 자본이 들어가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성과는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락을 논하고 있고 추가적인 하락을 겁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그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작년 상승전 때 모두가 갈 거야 갈 거야 했다가 보기 좋게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점과 그 상승의 폭은 감히 예측할 수 없겠지만 이 하락의 끝은 언젠간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내시고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인구드되었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풍도 조심하시고요 힘냅시다 화이팅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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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